목숨이 위험한 상황 믿을 것이라곤 후들거리는 두 다리와 하늘의 동아줄 뿐 캄캄한 눈앞 믿었던 고원의 손길마저 점점 멀어지는 절체철명의 순간 그들이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공룡의 위협하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미쳐진 공룡들의 세상 엑셀은 100점, 스케일은 만점을 자랑하는 주라기 월드 플런킹덤 진짜 다이노소라 전혀 다이노소라 입이 떡버러지는 공룡의 섬세한 움직임과 함께 과거 주라기 시리즈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마감하게 판을 키우고 화려하게 몸집을 불려 돌아왔으니 강한 인간과 더 강한 공룡의 생존 배틀 그 서막이 열릴 쩌다 그 서막이 열릴 쩌다 폐쇄된 주라기 월드가 있는 이슬란드 블라 섬에서 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들을 구해야 하는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초토화된 섬 남은 공룡들은 천지 사망으로 날뛰며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최후의 발악 중 까딱하다간 누군가의 전형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그때 공룡들도 자신을 구해줄 이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 이어지는 사랑의 폼 그것은 사실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으니 이들의 구조작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과거 5회 뒤 애지중지 돌본 반려공룡 블루를 다시 만나는 자리 사실 이것은 선의의 구출이 아닌 포획작전이었으니 졸지에 이용당한 두 사람 단건 이들을 이용한 로고드 재단의 책임자 엘리는 섬에서 강제로 납치한 공룡들을 경매 내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영리한 블루의 유전자를 이용해 괴한 신상 공룡 인도미누스 랩터를 창조했다 공포에 떨게 만드는 침입자의 섬뜩한 기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공룡 인도미누스 랩터 가사로운 무기로 날 막을 수 없다는 공룡의 포효 새로운 적수와의 결투는 계속되는데 이런 나쁜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진짜 공룡이 촬영장에 나타난 것을 상상하며 실제 크기의 모형을 만든 제작진 살아 숨쉬는 움직임의 비결은 바로 애니메트로닉스 눈, 코, 입은 물론이요 호흡까지 완벽하게 조절하는 거장의 정성 어린 손길로 섬세함을 더했다 여기서 잠깐 전편에서 조련 기술을 선보인 이 명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 바로 특수 제작한 헬멧과 쫄쫄리를 착용한 배우들의 연기 여러분 참 잘했어요 한편 공룡 봉기를 일으켜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험악한 친구들 때아닌 공놀이로 뻥뻥 차이던 이동수단이 떨어지는 아찔한 이 장면을 촬영한 긴 이야기 또한 흥미진진한데 이곳은 놀이동산이 아니다 무중력 상태의 얼굴을 제대로 담기 위해 만든 폴런 킹덤 촬영장만의 특제 롤러코스터 여기에 생생한 수중 촬영 현장 단독 공개 이 장면을 위해 무려 5일 동안 85명의 제작진이 물속을 돼지처럼 여기며 오래오래 머물렀다는 꿈은 전편에서 무려 축구장 6개 크기에 거대한 놀이공원을 직접 만든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고 CG의 도움 없이 완성된 단체 샷에 감독은 저절로 아빠 미소를 지었다면 이번엔 카와이의 카와이 섬을 세트로 활용해 더 커진 규모를 자랑했다 과연 공룡의 진화는 인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그 답은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라 작성은 지키지 않고 공룡의 진화 같은상 그리고 신조이 콘서트 정 terre인의 진화 진화